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X3 X-Drive 20D입니다 이 차량 2018년식에 주행거리 10만 4천 킬로구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구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좌측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본내 쭉 살펴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카메라랑 전방 센서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이구요 휠 컨디션 아주 깨끗하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5.68mm 6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측면 카메라도 있습니다 도어 쪽 쭉 보시면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에 PPF 부착되어 있구요 다음 뒤쪽 휠 볼게요 컨디션 림 끝쪽 생활기술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로 맞췄구요 4.55mm 55% 남았습니다 호퍼옵 TX 선팅되어 있구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진 없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구요 이 차량 2열 폴딩 해주시면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뒷쪽 휠 림 끝쪽 생활기술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어에는 동일하게 PPF 부착되어 있구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괜찮구요 이제 실내 옵션 딜 보러 이동합니다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은 도어의 메모리 시트 있구요 도어 쪽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들어오네요 시동 걸어볼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10만 4526키로 확인했습니다 핸들에 블루투스, 크루즈, 핸들 열선 있구요 패드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면 유리 쪽 봐주시면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구요 다음 위쪽으로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선루프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앞쪽 봐주시면 ECM 룩미러랑 블랙박스 있구요 센터페이셔 모니터 볼게요 차량 차선이탈 경고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구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구요 그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이랑 오토 스탑이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여권 사용 가능하구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 조절이 있구요 위쪽 선루프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엔진 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접근량이 있구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구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봅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구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다음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불찰입니다 현재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쪽으로 이동해서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구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X3 X-Drive 20D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